후퇴야 오늘 하루는 어떻게 만족해? 응? 왜 이렇게 빤히 봐 약간 무서운데? 만족 못하나? 만족하지? 아이고 편하게 넣었네 아이고 잘생겼어 아이고 아빠가 찍으니까 귀찮나봐 근데 너 그렇게 엄마 다리 위에 올라가 있으면 봐봐 엄마 또 움직이지? 아이고 아이고 아유 한숨 아 미안해 한숨 쉬네 아이고 잘게 잘게 토토 잘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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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왈도